아니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서도 이렇게 기도가 있어가지고 지금. 그러니까 그것도 국가로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아 수맹이 나오는구나. 호랑이는 그리는데 시간 많냐고요. 여기다 산들 되게 잘 나와요. 그것도 잘 나왔는데 같은 거거든요. 저는 워낙 거고 그거보다는 양아리가. 이건 여단지 이거 한 번에 이거 따른 거 같아. 이게 둘 다 지금. 아니 이 작품 지금 나온 거예요? 네. 너무 좋다. 이거 진짜. 좀 화려하게 싸우면. 잘 나왔다. 항아리 미쁘게 나왔어. 너무 예쁘다. 이걸로는 비싸죠. 이 글자야? 이게 클까만 해보면 좀 낫지. 항아리 공원지 못하고.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갖을까? 이게 밴드를 한 것도 그냥 순금을 쓰니까. 돈 들어가는 거니까 콱콱 들어가. 콱콱 들어가. 콱콱 들어가. 그럴 수도 있어. 좋다. 역시 병장님. 투계를 드려야. 이걸 그 전에 해가지고 내가 고가 몇 점 팔았어요. 원액이 워낙 비싸니까.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나온 게 저도 좋은데. 이거? 응. 응. 이건 지금. 이건 고백자야. 고백자. 고백자. 고백자 좋지. 이거 같은 건가? 응. 모양 어때요? 모양 골라보세요. 고백자가 어떻게 나오냐면. 이거 하나 둘. 이거 시스템이 나와요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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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sketball. 그pie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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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쁘다. 이거. 이거 이쁘네. 이거. 이거. 여기다가. 하자. 여기다가. 이거 한 번 골라보세요. 어때. 네. 이거 하고. 진짜. 장작가만 나오고. 가스가 마구. 이 장바는 몰라. 이거. 이거야. 봐봐. 이거. 장갑감아네. 근데 여기 사나가 이걸 친단 말이야. 이제 장갑감아 나온 건 이런 것들. 여기 안에. 아 안에. 네. 어차피 사나는 이것도 써주실 거 아닌가? 그럼 이거 그리고서 썼을까? 무슨 거 그리라는 걸로만?